한국 기독 실업인회 나는 우리 회원들을 실업인이라고 불러 왜냐고? 만나보면 너무 스윗하고 멋지더라고 하이 에브리바디 내가 내 소개를 했었나? 할아버지는 CBMC 창립 멤버였고 아버지도 회원 그리고 나까지 우리 집안은 3대째 CBMC 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왜 자꾸 반말이 되고? 해외에서 오래 살아 존댓말을 못 배웠어요 Sorry? Call me? 등. 미. 남. I'm a little bit shy 내 소갠 끝났고 나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나왔어 9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우리 실업인들은 알고 있나? That's right! CBMC 창립 기념일이지 올해 70주년이라 더욱 특별한데 그래서 준비해봤어 채널 CBMC의 특급 콘텐츠 9월 15일 우리가 잘 몰랐던 CBMC의 70년 역사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봅니다 70주년 스페셜 콘텐츠 과거에서 온 편지 9월 27일 세대별 CBMC 회원들의 진솔하고 진한 일터 이야기를 들어봐요 세대 공감 오 나의 CBMC 많은 기대 바라며 등미남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We'll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.